의도가 있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모든 사고는 조작될 수 있어요 해산 그게 우리 일이죠 타겟 이름은요? 주성직기입니다 인척관계가 가까울수록 착수금이 올라갑니다 준비해오신 물건을 봉투에 놓고 그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 전화드리도 다시 연락드리죠 진단부터 떼줘 심플하게 죽이는 건 어때? 빠르게 다니는 차에선 사망률도 올라가지 투신자살 어때? 그 동기도 명확하고 의뢰도 안전하고 좀만아 머리를 좀 확 빌려봐봐 화끈한 걸로 변복사고 같은 거? 너 너무 착해 교통사고 말고 다른 걸로 사건해보죠 좀만아 이거 못 찍은 거야? 뒤통수 컬렉션이야? 잘 찍은 것도 있어요 저런 거 처음 보이시죠? 주성직 씨의 관련 서류는 이게 전부입니다 피보험도 찾아서 빨리 끝내버리죠 안 그러면 다른 조사원들이 움직일 거니까 안녕하세요 사고조사과 양경빈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하우 하우저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주성직이 죽는 그 자리에 모스맨이 나타날 겁니다 헤드라인을 잘 봐 팩트가 아닌 의도가 숨겨져 있어 1년 만에 청소부가 다시 나타났어요 분명히 다시 움직일 거예요